잡종티비입니다. 오늘의 먹방은 건강라면입니다. 당근, 양배추, 파가 들어가고요. 라면을다가 고추장도 넣어서 한번 맛있게 끓여보겠습니다. 지금은 수프를 넣는 과정이고요. 수프를 넣고 펄벌벌 끓이는 장면입니다. 야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싱거운 관계로 고추장을 좀 넣었습니다. 면을 넣고 팔팔팔 끓여줍니다. 제가 좋아하는 계란도 하나 띵. 라면이 잘 익도록 골고루 돌려줍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일단 계란부터 야무지게 하나 먹겠습니다. 입니다.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배불리 잘 먹었구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